띄기 좋은 음악 띄기 좋은 순간 띄기 좋은 순간 평온에 삶처럼 들이 겪은 드라마 무시 좋은 순간 절대 아냐 오중간 비뚤어지지 않아도 위건 받을 히 너무 잘 자라 스프레이도 없었녕 엎지로 쳐가네 공통이 가네 클럽뿌랜 카페 저 밑단 말 걸어 마켓에 타고린 판라웬스 본 적 없어 마켓다 띄기 좋은 음악 띄기 좋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 동경하지만 안하시담 유기한 세례 친구들은 거의 다 힙합팬 기다려줄 수가 좋테니깐 그 꿈 앞에 이 아녀 중학생 마이스로 간대 내의 정평형 청평형 내의 정평형 내의 정평형 내의 정평형 청평형 감사합니다. 저는 11번 참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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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난 잊고 싶어 보자 오래 사랑하는 여자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와 물론 일부러 어딜가도 씻고 이불 밖은 위험 안 섞인 상태로 쓰이해 캐스팅! 노이즈! 캐스팅! 아인스트레노 레츠 고!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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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마의 친구들과 열다이 났을 때 그 친구들과 내 마음이 같았을 때 소란스럽게 부터 부터 조용히 카페에 앉아서 깨려 뭐 그 시간 안 아까울 때 월대 저 빛의 순부센셜 때문에 통핀인 몸 니꺼운 상사와 업체들에게 치인 몸 니 대신 이 몸 지열나게 버틴 오늘 빨강해서 주룩으로 바꿔 시 모두 플리스톱! 캐스팅! 난 울려울 왠지기 멀어붙이는 헤네틱 세이 탐스키! 니의 소정 이제 관심 없어 성공! 약속을 죽인 대신 내가 살게 했어 두고 동생 많이 잡아 어른들 반가리 힙합 듣자마자 야같이 나를 다리 손에 젖은 아버지 니가 좋다고 하니 니가 좋다고 하니 아들 모나들 자고 하니 따라 보이지만 썩 이스콘 라이프 썩 우이지만 전부 따라 이스콘 라이프 내 아이쉬아 내 아이쉬아 내 아이쉬아 연락은 맞습니다 정리